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특검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만약에 한동훈 특검법이 시작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또 수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전에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 때 국민의힘이 했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읽어보라고 하면 돼요. 사실 외부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오픈하지 않으면 취재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의 의원들,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퇴로까지 말해주겠다. 그냥 부인이 했다고 해라. 장해찬 테러가 괜찮은 테러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그 테러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댓글 공작, 댓글팀 운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반대 심지어 그런 사건이면 그럼 이게 댓글팀이다, 댓글 공작이다 장해찬 전 최고가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대표가 주고받았던 텔레가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보면 사실 그때 드루킹 때 처음에 그걸 갖고 특검으로 이렇게 했는데 김성태 의원이 어떻게 한 겁니까? 언례대표가? 단식해서 관찰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해보면 그때 했던 주장들, 냈던 논평들 논리들을 읽어보면 이 사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죠. 가족들이 했다 그러면 도둑적으로는 지탄받죠. 그리고 또 쪼잔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겠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댓글팀이 운영돼서 조직적으로 했다면 여론조작 사건이고 당을 상대해서는 업무방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침해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사건이 커지는 건데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씨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드루킴 특검 때 보였던 김경수 지상과 드루킴 특검이 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했느냐.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인지했느냐 못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법을 잘 빠져나가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니까. 속된 말로 빠꼬미죠. 빠꼬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한 대표가 나는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또 나는 오더를 내린 적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이미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의심을 해봅니다. 자신만의 테러를 확인해놓고 지금 나오는 또 하나의 반응이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외부에서도 외부보다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더 시끄럽잖아요. 친윤, 친한 해가지고. 그래서 라디오 같은데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충고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할 때냐. 국민의힘이.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당대표가 갖고 오라고 하면 30분이면 갖고 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를 확인을 못해서 지금 1주, 2주, 3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집안 싸움이잖아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집안 싸움인데. 이 친윤, 친한 갈등이 지금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김건현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이 되는데. 이 집안 싸움이 이 재표결 때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냐 없냐라는 궁금증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어떻게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친한계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마음먹고 한동훈을 몰아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지호 부총장이 김건희 씨 고모 이야기까지 거짓을 했습니다. 벼락마저 돼질 집안. 그렇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조폭 세계에서도 가족 이야기 꺼내면 막장 가는 거라고. 이 정도면 끝장 보자. 그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 이야기는 친윤들이 화력을 총동원해서 한동훈을 몰아내려고 한다라고 신지호 부총장을 비롯해서 인지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웬만해서는 발언 잘 안 하는 김은혜 의원도 합류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합류했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친윤내에서 저격수라든가 강력하게 한동훈 대표를 비난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까지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50명 모아서 밥 먹어요. 싸운 날에 김은혜 의원. 그럼 몰아내기는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몰아내기가 시작이 됐으면 얘기하신 것처럼 재표결 때 친한계가 얘네 이거 우리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거 봐라? 라는 마음으로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관측인데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민주당도 기대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게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끝까지 못할 것 같아. 쫓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였어요. 친한계라고 해봤자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기저가 제일 중요한데 그 마음 먹고 진짜 이제 나는 갈라선다. 이거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기자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성향상. 예를 들어서 9표가 이탈했다고 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는 5개 조직했는데 4개가 더 나왔네? 이렇게 돼도 이 9개는 한동훈 대표가 조직한 표가 돼버리거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큰 거에요.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8명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8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는 순간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엄청난 정치적 격변이 시작될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8표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와 낫싱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다가 내가 선택을 해야겠다고 느끼는 건 제가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걸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결국엔 광장이나 국민들의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갈등을 빚는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8개를 넘겨버리자. 그리고 나는 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미 그 상황은 한동훈 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끝까지 싸우겠죠. 끝까지 싸우고 어쨌든 그럴 거냐 말 거냐고 하지만 결국 그 판단을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8석이 넘어와서 특검이 제의되는 상황이라든가 8석이 넘어와서 탄핵되는 상황은 없다. 넘어온다면 20석 이상이 넘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웃기지도 않는 상황을 만들어낸 게 원내대표가 당론 의견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검법 제의하는 당론 투표할 때 전부 다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밤에 또 개별 의원들한테 전화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따라서 오다가 있다고 해서 찬성 던져줄 사람 몇 명 될까? 소문에는 딱 두 명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소문에는 딱 두 명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도 얘기하고 하긴 했지만 지금 명태근 게이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연계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나까지 영향이 올 수도 있는 의원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맞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4표 나왔잖아요. 4표, 2탈표 나왔는데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밖의 사람들의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 사람이 이탈을 했어? 여러급? 어허, 그러면 또 약간 희망이 또 올라오네?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황이니까 그 안에 좀 설득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계속 이 뉴스를 놓치지 않고 압력을 계속 줘야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압박을 받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반 기자님이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 맞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의 가장 큰 압박을 봤어요. 8표로 끝나는 상황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우르르 이탈을 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